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세 번째, 원자번호 3번, 리튬입니다. 현대 전자문명의 필수품 리튬에 대해 간단한 사실부터 낯선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의 발견은 스웨덴의 화학자 요한 아우구스트 아르프 베손에 의해 발견됩니다. 자세한 발견 과정은 생략하고 리튬이 속한 주기율표의 1족 원소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모두를 통틀어 1족이라고 부르며 특성에 주목해 알칼리 금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수소는 금속 상태를 가질 수는 있지만 보편적인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각기 발견된 해를 비교한다면 높은 주기의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은 꽤 늦은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에 이르러 발견되었으며 리튬보다 소듀과 포타슘이 더 먼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리튬이라는 명칭이 출현합니다. 리튬은 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리소스에서 유래합니다. 먼저 발견되었으며 유사한 성질을 갖던 소듐과 포타슘이 식물을 태운 젤을 분석하며 얻어졌던 것과 달리 리튬은 엽장석이라는 광물에서 발견됩니다. 이 때문에 돌에서 발견된 금속이라는 의미로 리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유명한 두가지 성질로 일반적인 알칼리 금속과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에 수소기체와 열을 발생시켜 불이나 폭발을 일으킨다는 것 그리고 비중이 매우 낮아 웬만한 용매에 다 떠오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금속이든 아니든 많은 고체 물질들은 제각기 특유의 결정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염화소듐 즉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에서 보이듯 날카롭게 각진 육면체 모양의 결정으로 성장합니다. 석영 또한 특유의 길이 방향으로의 각진 결정 성장이 대표적입니다. 이온성 혹은 세라믹 고체 화합물이 아니더라도 금속 또한 고유의 단결정을 형성하는 원소들이 많습니다. 비스무트는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정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세슘 또한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결정을 만듭니다. 이외에도 유로퓸이나 납 등 많은 금속은 결정을 형성합니다. 리튬은 산소와 결합해 매우 빠르게 산화되기에 금속 결정을 관찰하기 어려운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지연구를 위한 저온 전자현미경 관찰로부터 리튬 금속이 마름모 12면체 결정을 형성한다는 사실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리튬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용도는 유명하지만 비교적 덜 흔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양의 리튬이 소비되는 사용처는 윤활제의 제조입니다. 단순한 윤활제가 아닌 리튬 윤활제가 따로 존재하는데 스테아르산과 같은 지질무질에 소듐 대신 리튬을 넣어 리튬 비누 형태로의 윤활제를 제조합니다. 특별히 리튬 윤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방수성이 뛰어나며 금속 성분 함유로 내열성이 매우 우수하고 다른 금속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리튬 역시 염의 형태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모두 독특합니다. 수산화 리튬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고유의 성질이 있어 우주선에서의 공기정화와 이산화탄소 제거용 흡수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염소산 리튬은 산소 발생이 뛰어나 잠수함이나 우주선에서 산소를 발생하기 위한 화학양초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주기율표의 바로 아래 소듐이 만드는 염화소듐이 짠맛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것을 볼 때 과연 염화 리튬은 무슨 맛일지가 아닐까요? 염화 리튬 역시 짭니다. 간혹 금속맛이 나는 짠맛이라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염화 리튬 자체로는 금속맛이 특별히 나지 않고 리튬 섭취량이 늘어나거나 중독되면 모든 미각에서 금속맛을 강하게 느끼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쓴맛이나 금속맛은 양이온의 크기가 커질수록 강하게 나타납니다. 염화 포타슘은 쓰고 짠맛인 셈입니다. 리튬을 먹는 이야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리튬을 식품에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시작을 두고 있고 초기에는 높은 카페인 함량과 코카인 성분 등으로 인해 음료가 아닌 시럽이나 약이 주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리튬 수를 혼합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미국 조지아주의 더글라스 카운티의 본사로 둔 리티아사의 리튬 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둘을 혼합해 리튬 첨가된 탄산수 시럽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흘러 유사한 방식을 발전시켜 탄산음료가 탄생합니다. 비슷한 식으로 구현산 리튬이 첨가된 탄산음료 세븐업도 널리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리튬 음료가 시장에서 사라진 것은 당연히 리튬 과다 섭취가 부작용이나 리튬 중독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여전히 사용되었죠. 전설적인 록밴드 너바나의 노래 중 리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더라도 행복하고 괴롭고 즐거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복잡한 감정과 상태가 묘사되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질환이 양극성 정동장애입니다. 과거 조울증이라 불리던 증상입니다. 그리고 리튬은 가장 대표적인 양극성 정동장애 치료제입니다. 리튬이 함유된 약제 등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작은 원자번호 3번의 금속이온인 리튬이 체내에서 어떻게 복잡한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리튬은 크게는 사람의 감정부터 시작해 인지, 구조, 신경전달, 그리고 세포수준에서까지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기분이 과도하게 즐겁거나 우울한 것을 완화시키고 자살충동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인지기능을 조절하며 회백질이나 편도체, 해마, 전두피즈가 같은 뇌 부위와 신경기능을 보호합니다. 인체를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의 활성이나 억제를 돕기도 하며 세포수준에서의 항산화 기능의 증가와 세포의 생존, 보호에 작용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한 것뿐 과량 섭취하면 구역질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기도 하죠. 살짝만 더 자세히 본다면 리튬은 조증과 관련된 도파민의 작용과 이후 대사의 억제 효과를 보여 들뜬 기분을 조절합니다. 마찬가지로 글루탐산 작용을 억제하기도 하죠. 가바수형체를 활성화해 양극성 정동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도 작용합니다. 하나의 원소가 어떻게 이 많은 곳에 작용할 수 있을까 싶지만 리튬이온의 작은 크기가 체내에서 사용되는 다른 물질들이 결합하는 방식을 절묘하게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들에 대한 리튬 치료를 이어가던 중 이들의 암발병률이 비치료군 사람들에 비해 확연히 낮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입니다. 리튬이 다른 곳에도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적하던 과학자들은 결국 이유를 발견합니다. 리튬이온은 약 76pm의 직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그네슘 이가 이온의 크기와 거의 유사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체내에서 여러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마그네슘 이온 대신 리튬이온이 끼어들어가 기능을 교란하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의 리튬이온들이 세포로 유입되니 세포 내에 금속이온 총량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에 의해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의 유입이 억제됩니다. 이로부터 세포 분열이나 증식 이동 효율이 감소하게 되며 세포가 스스로를 소화하는 오토파지 또한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이 암세포에 대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만 보더라도 리튬은 백혈병, 횡문근육종, 자궁내마감, 고륙종, 흑색종, 복부대동맥류, 대장암에 대해서 확실한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항암제로 직접 작용하지 않아도 리튬은 또다시 흥미로운 일을 해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던 유명한 두종의 항암제를 예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탁솔 등의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난소암, 식도암, 유방암, 폐암, 최장암 등에 대한 유명한 항암제인 파클리탁셀은 후유증으로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신경세포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셈입니다. 그리고 리튬의 섭취는 신경세포 보호작용을 통해 파클리탁셀의 후유증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금이 사용된 간단한 구조로 암세포 유전자의 작용에 항암기능을 일으키는 시스플라틴은 급성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은 역시나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 외에도 뇌종양 고형 스트레스로 인한 뉴런 손상을 감소시키는 등 리튬은 항암치료 보조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리튬의 의학적 사용도 흥미롭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정확히는 두 극을 각각 구성하는 물질인 양극제와 음극제가 핵심입니다. 물론 충전과 방전을 위한 물질인 리튬이 이동하도록 돕는 전해질과 리튬만을 통과시키는 분리막까지 총 4개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제는 리튬과 다른 금속의 산화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극제는 흑연이나 그래핀 혹은 리튬이 흡착된 실리콘이 자주 사용됩니다. 리튬이온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방전되어 전류를 만들어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고 반대로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며 충전이 진행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간혹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과 격렬이 반응하는 리튬의 성질로 인해서 화재나 폭발이 시작된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전지에 쇼트가 발생하며 온도가 상승해 유기용매 전해질 등에 불이 붙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양극제는 산소가 결합한 형태였기에 화학반응으로 산소마저 방출되어 더욱 잘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리튬이온 배터리만큼이나 기대되는 에너지 분야인 수소연료에도 리튬은 중요합니다. 정확히는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물질로 리튬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와 리튬이나 리튬 아마이드가 수소를 잔뜩 잡아둘 수 있는 성질로 인해 활용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양한 수소 저장 물질에 대한 최근 정리를 살펴보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수소를 배출하는데 너무 높은 온도가 필요한 물질들이나 수소를 흡착하는데 매우 낮은 온도가 필요한 물질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수소 저장 재료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그리고 그중 암모니아 보레인과 리튬을 결합시킨 물질이 가장 뛰어난 효율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소 저장 물질 중 수소와 리튬을 보면 재미있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본적인 형태는 수소와 리튬이 번갈아 배열된 매우 규칙적인 모습인데 이 물질에는 더 많은 수소가 함유될 수도 있습니다. 고농도의 수소화가 가능한 리튬 금속이라도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만약 수소가 아니라 중수소를 결합시키고 저장시킨 중수소화 리튬이라면 어떨까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나사는 최근 수소화 금속, 정확히는 높은 농도의 중수소가 결합하고 흡착된 금속 결정을 이용해 고체상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우주기술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격자구속융합이라 부르는 기술인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수소화 결합한 포화상태여야 하며 둘째로 금속 격자 결정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마선이나 중성자 충돌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17.6메가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중수소화 리튬이 딱입니다. 실제로 중수소화 리튬은 열핵무기 혹은 열핵폭탄 또 다른 이름으로 수소폭탄이라 불리는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리튬은 아주 간단한 형태임에도 양극성 정동장애와 암치료에 사용될 정도로 뛰어난 생물학적 기능을 갖습니다. 또한 현재 가장 효율적인 배터리부터 미래의 수소 저장 기술까지도 리튬이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재미있는 것은 중수소화 리튬을 이용한 격자구속융합기술로 수소폭탄 제조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